아우, 아무튼 되게 잘 나야지. 인제 잡아놔야, 인제 없다. 이 속을 내버려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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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고 난데. 다 하고 난데 속을 내. 그래야 다 놓칠 수 없지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장소라 하지 마고 영감일라 이거 껍질이나 좀 깔아. 표정, 표정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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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아세요. 잠시만요. 집주인, 주인이신데? 네. 응, 그래 가지마. 할머니 그리고 저기서 목이 한 불 붙여줘서. 이바도 붙이고 이 목이 들어가면 깨버려 죽는다, 마크. 전부 어머니가 다 챙겨주는구나. 그 먼저 붙여놓고 하소. 입은 매일 목이하고 쌌는데 빨리 빨리 목이에 붙여줘. 인제 잘 되는가? 답이 그럼 되게. 아이고 기술이 뭐. 기술자 됐네, 이제. 이게 어떻게 하면 탁 들어가고 탁 들어가고 그러네. 아이고, 저 왔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나와나? 잘 왔어. 언니, 네. 더 가자, 더 가자. 그 셋째 동생. 오늘 김장 찍어줘 오라고 내가 뭐 허탈으로 쳤대, 왔대. 남순환 고으셨네, 남순환 오래간만에 보겠네. 저 못 알아봤죠. 네, 뭐 아버님이 처제 얘기하고 뭐 하고 해서 아, 이모님이구나. 결혼식 때 보고 못 알아봤는데 저렇게. 아는 사람마다 인생 다 있었어. 조카는 안 오고? 네. 혼자? 네. 조카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거든. 네. 되게 잘하고 착하고. 정말 엄마, 아빠 참 말 한 번 안 읽어봐. 네. 시집 잘 가고. 네. 조카는 원래 클 때부터. 네. 네. 오나 오나 알뜰껑. 그러니까 알뜰껑. 착해가지고. 공짜 좋아하고 뭐. 우리 언니는 옛날에 클 때는. 네.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요, 홍보요, 우리 언니는. 동네 클 때 제일 예뻤는데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일을 많이 하고 언니가 일을 더 많이 했대요. 많이 하세요. 일을 많이 했어, 언니는. 더 좋다고 했지 뭐. 인준이 언니는 이렇게 홍보가 뭐 일을 많이 도와줘가 언니가 숙겠다 조금. 그치요? 도와주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장모님이 일을 시키셔요. 야, 이 사람은 자전차 타고 시부를 하는 거거든 뭐 하면 우애노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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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한테 많이 줬어. 남수바이가 허였는데 이물가 뭐. 벌레 이 사람은 벌레 허였다. 누말때나 부채새끼가 했더니 술에 쩌들래가지고 더 넓었다. 폭탕주는 아주 인기다, 인기. 근데 지금 수방 생긴 거는 술 입은 거 아니야? 남수방이다. 아, 남수방. 남수방은 술이 입에도 안 돼 있는데. 보기하고는 틀린다. 술집에 가면 예쁜 게 앱을 내고 젊으면 난들난들한 게 계량났지 그 바람에 먹어야 된단 말이야. 뭐야? 감성들과요. 술집에 가면 예쁜 게 앱을 내고 젊으면 난들난들한 게 계량났지 그 바람에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이제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. 계란 같다고요? 술집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아주 많으니 그 맛에 술 먹었지. 이제 그런 거 좋아하지 말게나. 나와봐 얼른 호박죽 쏘자. 아, 그래요. 그 불버튼 살게 써. 불버튼 이제 남수방 먹고 살게 해 놔서. 이 불을 잘 가르쳐 줄게. 어머니가 진짜 슈퍼갑이다. 어머니가 진짜 슈퍼갑이다. 저 학교가 없어서 이 장작을. 너무 커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렇게 하면 딱 하게. 남수방 그 놔도 이 불을 빨리 살게 해야지. 그 남수방으로 호박죽 쏘준다니다. 자, 자. 우리 부를 언니들에게 그 바귀 바닷돌에 윤 너무 잘 자랑해 하지 마. 다 박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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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한 신세 남수방으로 호박죽 쏘자. 와. 진짜 맛있다. . 불닭시키죠. 그 앞으로 잘하라는 건데. 네, 잘 잘하네. 오켓이네. 오우. 남수방에 무슨 소답하니? 아, 죽 소답. 잘 소답 Cons. 네, 콩도 주하네. 콩 조금 잃다. 많이 안 넣어버린다 어우 맛있네요